베트남을 국내로 초청하고 그것도 초청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평가전을 잡았냐 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이번 베트남과 국가대표 평가전은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먼저 대한축구협회에게 요청을 했고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르는 체류 비용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는 이런 초청 비용까지도 모든 것들을 베트남에서 지불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과의 평가전을 치르게 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약한 팀이잖아. 그래서 약팀이 강팀을 만났을 때 진짜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그 밀집 수비를 빠르게 간파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보면서 경기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베트남에서 먼저 요청한 평가전 초청비 플러스 체류비 모든 것들을 베트남 축구협회가 부담을 한다라고 공식 입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팀들을 초청을 할 때 일정 이상의 체류비용과 초청하는 나라의 축구협회한테 돈을 지불을 해야지만 그 나라 A대표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 일정을 갖고 이렇게 경기를 치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공식 스폰서로 이렇게 했던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하나은행이라는 은행이 우리나라 축구협회의 공식 메인 스폰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기들의 첫 네임들을 보면은 하나은행 초청, 공식 평가전 이러한 팻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하나은행에서 많은 스폰서를 해줘서 우리나라가 좋은 팀들과 많은 경기를 가졌죠. 그래서 이번에도 베트남을 초청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많은 축구밴들의 의문이 있었어요. 왜 베트남을 우리가 굳이 돈을 주고 우리나라까지 초청을 해서 경기를 해야 되냐 그리고 베트남을 초청할 거면은 더 좋은 팀을 초청을 해서 경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러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아했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아무리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뭐 베트남 정도 수준에 되는 팀을 3포트나 4포트에 우리 같은 예선조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베트남이랑 굳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되나 라는 의문점을 남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팀을 초청하는데 우리나라가 돈을 써서 초청을 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이 직접 요청을 했고 먼저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을 초청을 하게 됐다. 근데 이제 첫 경기인 티니지 경기는 이제 티니지를 우리나라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예전에 우리나라가 네이마르가 있던 브라질을 초청할 때 약 3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브라질 축구협회한테 지불을 하고 브라질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초청을 해서 평가전을 치렀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더 이름값이 있는 나라들을 초청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느 정도 되는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티니지한테는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우리가 초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먼저 우리나라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팬들은 왜 약팀인 베트남을 국내로 초청해 평가전을 하는지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 의문이 풀렸다. 이번 베트남과 평가전은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를 동안 쓰는 초청 비용과 체류 비용 이 모든 것들을 베트남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성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지금 있다는 기사의 문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랑 경기하고 싶어서 온 거고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축구협회에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늘 10월 13일, 17일 신의지 베트남과 A매치 신선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이제 아직까지 크린스만호가 6경기를 치르면서 1승을 거두긴 했지만 3무 2패를 기록하면서 현저히 낮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루가이, 콜롬비아, 웨일즈 등 다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강한 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하지 못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마지막 평가전에서 우리가 1대0으로 잡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A매치 2연전을 위해서 우리가 24명의 선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캡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해외파 선수들 그리고 파주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입소를 했고 이후에는 해외무대에서 뛰고 있는 오영규, 황희조, 황희찬, 조규성, 김민재, 박용우,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차례대로 합류하면서 사실상 진짜 완전체가 파주 트레이닝 훈련장에 모였다. 크린스만이 그토록 바라던 완전체가 진짜 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돌입이 됐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주로 회복 훈련에 집중을 했고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에 차출돼서 갔다 온 선수들도 있고 유럽에서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날아온 만큼 처음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는 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부터는 오늘부터는 삑삑이 히딩크 감독님 시절에 우리가 많이 했던 훈련 중 하나인데 셔틀런이라고 부르죠. 일정한 시간 안에 일정한 거리를 뛰어서 갔다 와야 되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호흡 시간을 주고 호흡 시간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선수들이 이게 심박수가 좀 더 빨라지고 호흡이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까지 반복 러닝 훈련을 하는 건데 오늘 이제 그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레 이제 13일날 경기가 있다 보니까 이 훈련 자체를 막 옛날에 공포의 삑삑이 느낌으로 하진 않고 제가 훈련 영상을 봤는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일정 호흡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스탑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훈련 자체가 많이 과학적으로 변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훈련이 너무나도 구시대적이라서 그냥 단순히 공포의 삑삑이라고 하면은 누가 더 많이 뛰고 누가 더 오랫동안 뛰는지에 대해서 자존심이 걸린 요런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선수들의 이 심박수를 조금 올리기 위한 즉 호흡을 조금 올리기 위한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번 3일차 훈련에서도 또 제외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부상은 아니었고 관리 차원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현재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많은 축구팬들이 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팀이고 피파랭킹 90위권 후반대에 있는 베트남을 국내로 초청하고 그것도 초청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평가전을 잡았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이번 베트남과 국가대표 평가전은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먼저 대한축구협회에게 요청을 했고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르는 체류 비용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는 이런 초청 비용까지도 모든 것들을 베트남에서 지불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과의 평가전을 치르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가 웬만한 아시아 나라와 평가전을 할 때는 그 나라들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탑3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강팀이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와 평가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 정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들을 초청할 때는 웬만해서는 초청 비용을 안 낸다라고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남미 쪽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혹은 유럽 이런 팀들을 우리가 초청할 때만 어떻게 보면 초청 비용을 따로 지불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불을 하지 않고 어차피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강팀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약한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우리나라보다 약팀을 만나게 되면은 좀 더 수비적으로 하는 팀을 만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하는 팀들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축구를 해야 되는지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베트남과의 경기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번 베트남과의 평가전을 잡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런 아시아권에서 정말 인정받는 슈퍼스타가 있는 대한민국과 평가전 자체가 자신들의 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평가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시안컵과 아시아 예선, 월드컵 아시아 예선들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팀들과 평가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아직은 아시아 축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시아 팀들을 더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래서 며칠 전에 한국에 와서 인천 홈구장에 가서 인천이랑 카야랑 했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봤고요. 그리고 포항에 가서 포항이랑 중국에 있는 박지수 선수가 있었던 그 팀과 평가전을 하는 것까지도 관람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자가 말을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이 두 경기를 본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본 것도 있겠지만 아시아의 팀들의 성향을 보기 위해서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봤다라는 말을 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 자체가 베트남에게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베트남에게도 어떻게 보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정말 세계적인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만나게 되는 거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베트남이랑 경기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베트남이랑 경기를 하냐, 왜 우리가 굳이 이런 나라랑 해야 되냐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드컵 아시아 예선도 치러야 되고 황소년 감독님이 이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정하고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거나 우리가 또 선제골을 넣어서 진짜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 성인 무대에서는 선수들이 작정하고 내려앉으면 골을 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남전을 우리가 어떤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약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약팀이 강팀을 만났을 때 진짜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그 밀집 수비를 빠르게 간파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보면서 경기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경기들을 보면 아시아 예선전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라고 판단되는 팀들에게 뭔가 득점력 부재에 시달리면서 경기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벤투 때는 물론 쉽게 쉽게 이겼지만 그 이전의 대표팀을 보면 원정을 가거나 어디 우리나라 홈에 불러들이거나 했을 때 침대 축구 플러스 내려앉는 그 축구를 우리가 쉽게 뚫지를 못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있었는데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정말 자신이 자랑하는 화끈한 축구 아래에서 이런 베트남 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참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오늘 베트남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